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두 간구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기도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이 무엇인지 바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들으면 저분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기도를 들으면 저분은 어떤 문제 속에 간구하고 있구나 기도를 들으면 저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두 간구가 나옵니다. 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불가능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풍랑을 넘어서 죽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게 되자 살려달라고 하는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어쩔 수 없는 간절한 애원의 기도가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현장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는 두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온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간구를 대표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열심히 나가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실족해서 물속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하는 애절한 모습의 기도를 들이면서 우리는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나 하나도 추리지 못해서 허덕거리는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기적 행하신 현장을 바로 떠나려고 제자들을 봐도 건너편에 그리로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피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줄 아시고 그들을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와 명성을 뒤로하고 급하게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 당신은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들 군중들의 의도를 아셨기에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고 하나님과 홀로 외롭게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전편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 만나게 됩니다. 바다의 풍랑입니다. 바람이 거슬립니다. 물결이나 노를 줬는데 제자들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정말 무섭습니다. 아마 바다를 경험하신 분들은 바다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보면 낭만적으로 보고 바다를 보면 뭔가 풍성한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상 바다 위에 있는 바다를 경험한 분들은 바다의 존재를 두렵게 여깁니다. 요즘 레피지들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서 오는데 조그만 고무보트를 타고 옵니다. 그러다가 파도에 그냥 다 죽어서 지난주는 34명이 그대로 그 보트에서 익사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한 번은 그 레피지 중에 시리아에서 탈출한 사람이 고무보트를 타고 가까스로 탈출을 했는데 자기의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다의 무서움이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고무보트를 타고 가까이 보면 금방 갈 것 같은 그 거리인데 막상 고무보트를 타고 딱 오르니 그 바다 물결이 파도가 얼마나 큰지 파도가 오를 때마다 거기에 탄 여자분들과 애기들은 그냥 비명을 지르는데 자기가 그 비명과 그 소리를 지금도 잊지 못하겠다. 그렇게 시리아에서 탈출한 청년이 얘기한 것을 제가 신문으로 보았습니다. 작년인가 우리 도미니카 화이트에 단기 성교 갔죠. 우리 청년들과 EM 청년들과 저희 전 그럼 마지막 날 그 성교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시지도마터 고생했는데 그러면 바다 한 번 가보시라고 해서 도미니카 해변가로 우리를 데려가서 그 바다로에서 한 30분만 가면 요만한 섬이 있는데 밀물이 되면 섬이 없어지고 썰물이 되면 섬이 있는 우리 교회당 만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라고 할까요? 거기를 잠깐 갔다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청년들 갔는데 요만한 철보트예요. 그 뒤에 모터 달고 가는 건데 그 도미니카 청년들이 팬티만 입고 새카만 몸으로 우리를 태웠어요. 우리 성교팀들. 그리고 그 섬으로 가는데 사실 표현 안에서 저는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산에는 두 손을 놓고 그냥 눈을 감고 좋아서 바람바닥을 만나는데 사실 저는 기도했어요. 이 롤링이 얼마나 큰지 박길홍 집사님은 엉치뼈가 아파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쾅쾅 치면서 한 30분을 달려서 거기 갔어요. 섬이 없어졌다가 있는 섬이에요. 거기 갔더니 이제 몇 분 이렇게 그러니까 제한돼서 봤죠. 그리고 또 보내고 그런데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그 조그만 보트가 그 파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그 롤링에 털썩털썩 떨어지는데 박길홍 집사님은 엉덩이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저는 이걸 얼마나 세컨 잡았는지 여유있게 간 사람은 산이 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타이타니가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 이렇게 바다가 무섭습니다. 제자들도 조그만 보트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바람이 부니깐 풍랑이니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선물로 서지 못하고 땡땡땡땡 도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그 풍랑을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을 만나겠다고 산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냐 아잠을 찾아오십니다.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요섭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파울을 찾아오셨고 여러분도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찾아온 때는 밤사경쯤이라고 말했습니다. 밤사경은 해독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라고 말하지요. 주님 우리 앞길이 캄캄할 때 특별히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중에 있을 때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걸어가게 하소서 베드로의 강구입니다. 주님 저에게 명령해 주셔서 무리를 걸을 수 있게 주셔서 주님께 나가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온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빠지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끝없는 고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고해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그 위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주님 나를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기도의 영적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풍랑 많고 바람 있고 어려운 삶을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세상 지식이나 세상 판단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길을 걷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폭풍이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도바울을 향해서 아그리빠 왕은 내가 미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그리빠 왕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가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기에 너는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인생을 달리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의를 성수합니다. 좋아했던 기여식품들을 다 멀리합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그전에는 친구들이 자주 만나서 놀기도 하고 즐거운 나름대로 세상 재미를 즐겼는데 이분이 다 끊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친구들이 하는 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 좀 이상해졌어 맛이 갔어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정말 달라졌네 이상해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무리를 걷을 수 없는데 무리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판단 가치관 세상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서 다르게 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를 걷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장에 보면 신무원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예언합니다. 예수님을 예언하기를 비방받는 표적 된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비방받는 표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비방받으셨습니다. 조롱받으셨습니다. 멸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방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러나 비방받는 표적은 문자 그대로 비방이지만 무순이라는 단어가 담겨있습니다. 헬로우 언어로 예수님을 가르켜 무순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무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것을 지니신 분이면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머리둘 것도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남은 구원하시면서 자신을 십자가해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부끄럽게 조롱 멸시 천대받으셨습니다. 정말 무순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무순의 가르침과 같았습니다. 오리를 가면 십리 가라 걷어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라 원수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라 능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무리를 걷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오리를 가면 어떻게 내가 십리를 갈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왜 어떻게 속옷까지 줘요? 내 옷도 필요한데 오른밤을 때리면 내가 저 사람 왼밤도 때려야 시원찮은데 왜 내 왼밤까지 내야 할까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무리를 걷는 가르침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무리를 걸어야 돼요.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과 판단으로 무리를 못 걷지만 예수님은 걸으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구별된 삶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무리를 걷는 삶이란 풍랑을 극복하고 나가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 외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풍랑에 빠지지 않고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것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는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은 누가 오라고 해서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입니까? 그럼 예수님 능력입니까? 예수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삶 구별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 풍랑이 많고 어루이 많아서 매몰될 수 있었던 삶인데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 무리를 걷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얼마나 풍랑 많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얼마나 파도가 이뤘습니까? 말할 수 없는 풍랑 파도가 내 앞에 있었지만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됨을 알고 사는 사람과 또 하나는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집부리고 교만하게 사는 죄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태어나고 은혜 속에 살아갔습니다. 모두 은혜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무시하고 배반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풍랑을 극복하고 바람을 해치고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댄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바로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조금 전에는 주님 나를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도전적이고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를 했는데 불과 얼마 못 가서 물속에 빠지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물속에 빠졌던 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니가 어느 날 열심히 식어지고 신앙이 식어집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분이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의 삶에서 멀어집니다. 잘 믿다가도 낙심하고 믿음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물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사람인데 보고 듣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라 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마태문 6장 22절로 23절에 눈은 몸에 등뿌리고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것이 정말 신체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기관이 없는 것이 없지만 정말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밝게 만들기도 하고 어둡게도 만들 수 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저도 요즘 정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서 자꾸 새벽 기도 때는 성경을 같이 읽는데 자꾸 틀려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안경 쓰는 것 좀 이상해서 아직은 잘 익숙하지 않아서 안 쓰고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어려운 건 새벽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마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은 한 5, 6년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저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 있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봤어요. 여러분 무리를 걷는 곳에는 바람도 있고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보다 예수님을 크게 봤을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바람을 크게 보니까 두려움에 빠졌어요. 무서움에 빠지니까 물속에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면 믿음을 잃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을 보는 일을 등한시하고 세상 염려, 건심, 걱정을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게 되고 세상이 크게 보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으로 걸었던 내 삶에서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걸었어요. 얼마 못 가서 바람을 보게 되고 빠지게 됐어요. 그러나 사실 바람이 세게 불었어도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봤을 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바람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입니다. 나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위대하다는 그 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열등감 좌절감 나의 부족함을 크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역설적으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묘한 금황감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바뀌게 되고 환경은 상대적이고 환경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풍랑이 있든 바다가 있든 그 자리에 계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죄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빠지게 되었습니까? 혹시 두려움이 내 속에 가득했습니까? 염려가 가득해서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래도 길은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주님 나이가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용기와 믿음은 다 사라져서 낙심과 자졸 속에 푹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마틴 훈터는 말했습니다.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뢰계라는 분은 말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기도는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덜스토이는 믿음과 기도는 인생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세상 상식과 이성의 판단을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께 귀한 식구들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혹시 물에 빠졌으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다시 회복도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풀령까지 나가 그리스도에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를 무리에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무섭고 염려 속에 물에 빠졌나이다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든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이든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인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믿고 세상 판단 가치관이 아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혹시 바람과 파도를 보고 넘어질 때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그래서 회복되어서 풍랑을 넘어선 추합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걷게 해달라고